자, 그래서 이 표현은? What are these? What are these? These 한번 써볼까요? D H O S E 이렇게? 네 오케이, 틀렸는데? 아! E S E 틀렸다, 무슨 뜻인데요? 아, 뭐지? 오케이, these의 뜻은? 그것 아, 이것 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? T E S 이것은 뭐죠? T E S 응, 그렇죠 이것들은? T E S T E S 그러면, 멀리 있는 거 한 개는? T E S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? T E S 저것은 뭐죠? T E S T E S T E S T E S T E S 뭐 이런 거야? T E S T E S T E S T E S T E S T E S T E S T E S T E S 멀리 있는 한 개 아 그래요? 그럼 death은? 멀리 있는 한 개 아 그래요? 이거 뜻이 똑같아요? 아니요.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렇지. 멀리 있는 거 한 개는? death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? death those 그러면 this나 death 공통점이 있네요 한 개 한 개를 나타냈다 그럼 this 안만 기려봤자 it death 안만 기려봤자 it dd는 안만 기려봤자 dd는 안만 기려봤자 대단합니다 자 물건이 가까이에 여러 개 있는데 뭔지 모르겠죠 그쵸? what are these? it's Pokemon card 아 그럼 좋겠다 됐습니까? what are these 그래서 these 안만 기려봤자 하면 뭐라고요? they they are bad they are 쓰면 되겠죠? s 그쵸 방망이 무슨 씨에요? 방망이 씨도 있어요? 이름 씨요 이름 씨 방망이 이름 씨 이름 씨는 영어 문장 속에서 이름 씻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셀 수 있는가 없는가 그쵸 여기 분명히 디즈라 했죠 네! 그러면 방망이가 한 개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요 어 그러니까 여기도 데이가 왔고 데이랑 같이 쓰는 미동사 그러면 방망이 여러 개니까 밋이 아니고 배치 배치 배치치 해봐 배치치 아 치가 안되는구나 배치치 배치치 혀가 왜 치가 나옵니까? 그냥 치 하면 되는데 배치 배치 배트 혀를 꼭 혀가 왜 혀가 그냥 이 한 상태에서 이 뒤쪽을 톡 치면서 치 치 치 혀가 왜 바꾸고 나와요? 혀가 나오면 안 돼요 이 한 상태를 해야 됩니까? 치 치 치 배치 그래 배치 오케이 오! 가까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What are these? What are these? 그랬더니 It's bop What are these? They are bopta 그래서 They are tops T-O-P-S They are tops They are tops They are tops 오늘 안 빨리 끝나겠다 응 이것들은 뭐예요? What are these? What are these? What are these?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로버츠 로버츠 써볼까요? L-O R-O R-O 언제까지 L하고 R하고 헷갈릴 거예요 R 로버츠니까 B-O-T-S 그렇지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끝났나? 됐어? 응 끝났어 나 잘했나봐 오늘 틀린게 그것들은 인형들이에요 They are Doze They are Dolls Dolls 한번 써볼까요? D-O-L-L S OK 그것들은 공들이에요 그것들은 공들이에요 They are balls They are balls Balls 한번 써볼까요? B-A-L-L-S B-A-L-L-S Excellent 끝내줍니다 쓰기 시험 틀린거 하나도 없어요 순간 이거 내꺼 이거 내꺼인줄 해봐 틀냈다 Perfect 안녕히 예 예 준비했어요 예 와우 초고속이네 빠이 흐흐 다시 까신 이좋 예 예 됐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